진주에서 브런치를 먹습니다. 슬리퍼를 주는 옛스러운 분위기. 기다리는 동안 결명자차 한 잔. 나가사키 짬뽕을 먹어봅니다. 맛은 평타. 김치는 짜서 못먹음. 면발은 탱글 후루룩 짭짭. 의령 한우산 가던중 빙하포포 발견. 저멀리 풍력 발전기가 보입니다. 이 중에 오늘의 캔박지가 있음. 북서풍을 기준으로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음. 한우산 생태공원에서 주차중. 팔각정이 보입니다. 멀리에 발전기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 중에 해도지 보기 좋은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요리보고 저리 봐도 알 수 없는 둘리같은 발전기들. 생태숙 주차장 공사중. 도로패쉐. 도보로 팔각정에 가봅니다. 전망대 오르는 계단. 전망대 폐쇄됨. 한우산 정상 도착. 정상 둘러보기. 호랑이 쉼터 가는 길. 저는 한우정 방향 주차장으로 감. 비포장 내리막길 스릴럼 짐. 한국의 돌탄문화. 왜 이러는 걸까요? 나도 한국인임을 증명합니다. 완성. 또 다른 탐무더기들 발견. 멀리 주차장 보임. 내려갑니다. 봉두모자 풍력발전기. 진지한 봉두선생.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공공시설의 알바뀌. 시전하신 경남 창원님. 이동변기 택배까지 별장을 지으시네요. 샤워 텐트는 제거랑 같은 제품. 한우산에 있는 모든 발전기를 둘러보고 최종적으로 선택한 캠핑 장소 및 해돋이 관람지는 바로 여기로 당첨되었습니다. 나는 정자가 좋은 고인물 캠퍼 뽕 투덕두. 바로 하우스를 건설합니다. 바닥 시트 깔고. 원터치 텐트 설치해주고. 짜잔 완성. 출입문 개방. 새로 산 방품 방수 커버를 씌워줍니다. 산 꼭대기는 많이 추움. 매트 깔고. 침낭 깔고. 베개 준비. 오늘도 분위기용 양초 난로를 켭니다. 저녁 준비를 위해 재료 정리. 저녁 메뉴는 봉선생 수제 동태탕. 냄비에 넣고 물 500cc 넣고 끓여줍니다. 간식으로 견과류 취식 중 동태탕 완성 맛나게 먹습니다. 손잡이 잡고 굴물도 열심히 후루룩. 후식은 다이어트용 마테차 크크. 양초난로 감상시간. 마스코트 느와르 버전 출연. 이곳은 영화 난로 없이 후덜덜. 2023년도 달과 발전기. 설이 내린 아침 풍경. 해뜨기 10분 전 불바다 모습. 생존지 아침 모습. 고통이 트려고 합니다. 드디어 청룡의 해 드래곤볼이 떠오릅니다. 육안으로 보면 불타오르는 드래곤볼인데 휴대폰 카메라로는 사람 문을 못 따라가네요. 주변 사람들의 감탄사가 많이 들립니다. 흔들리는 동공 아이쿠야. 마음을 비우고 캠핑 장소 정리 없었던 것처럼 아쉬움에 눈치 없는 달만 한 번 더 쳐다본 이번 캠핑 끝. 드래곤볼 눈뽕. 야. 야. 야.